싸우면 이겨 그와 구라야 너무하네 클랩트 Q 찍었겠어 설마 가자 가자 쟤부터 잡을까? 떨어봐 CS 놓치면 더운 밤 안될 잡았다 한 마리 더 마법이 날 보은다 니 혼자 뭐함? 니 혼자 뭐함? 가곤 있거든요 저 망했네 아싸 미드시스 X댄다 나 미드 이달리였어? 야 이 쌍 년아 소울 칠다 아 근데 이거 잭스가 저렇게 크면 나 존나 힘났네 괜찮아 내가 이길게 나 미드 썼다 미드 미안가 아 진짜 한 번만 믿어봐 아니 한 번만 믿어봐 간다 베스트 드라이버 빡 안 되겠다 강타 써야지 가면 다시 다 맞췄 네 나이스 운전 존나 잘하거든 아 근데 얘 방금 나 럭스 다 뿌진거야? 헬프냐? 아 시발 년이 아니 미안하다 힐 뽑혔다 사실 운전 운전 와 존나 잘해 덜 어 아 일빙스타 아 아 내 거야 아 쟤는 뭐지? 여기 개그맨 집합손가? 카카오 택시! 아 집가서 바로 갑니다 아니 넌 가면 안되지 임마 한대 풀렸는데 두대가 오네 상당히 좋댓듯하다 아니야 아니야 너가 4스텍 싸우면 너가 이겨 오 피했다 바로 뛰어야겠다 잭슨 미드쪽이네 이건 탑행 역경 역경 생각해야겠는데 2스텍 1스텍 개빨라 3스텍 3스텍 아 몰래 3스텍 어 집새끼가 감히 내 밥도둑을 먹어? 난 로봇이니까 저스키 왜 삼렘비냐? 도망가야지 여기서 파자마스 팀 사이겠다 님들 철거 패치된 이후로 그 띵띵띵 다 차면 딱 그 160원 딱 한 칸인가? 오 이여림 개꿀인데 살려 끌어 아이 시발 적을 넘어다니네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호우 뜨름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뜰 시이탈 오우야 오우야 누구맙다 뜨면 빌게 까비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시가다 와야지 이 새끼 이 새끼 내 정글러 들어갔으면 100% 과정인데 어 아니다 정글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정글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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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시발 미안 이 새끼 안 돼 우리 정글러 죽는다 우리 정글러가 아닌가 나 마나가 없어 뭐지? 에반데 마나 없으면 나 죽는데 나 이거 젤리 먹다가 다 피했는데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빼는데 빼는데 빼 조금 못살려 조금 못살려 미안해 잘 됐어 얘들아 하나 탑이 없는데요? 어 잠시만요 어 쟤 딜인데 난 죽을 수도 있어 아 이거 뭐야 아 아 못 본 거다 ㅋ ㅎ ㅇㅇ 흐흑! 이게 뭐야.. 빨리 포리 질러야 되는데 어? 야 쟤 끌면 빌빌 끌면 아까 쟤 무빙 진짜 내가 전부 다 맞춰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어? 오지마 괜찮아 데미지는 내가 더 세이브 얘는 내가 분명히 4시간 전에 카이를 보냈는데 왜 지금 대답을 하지? 이거는 보리지백 이뇨 까비 난 너무 빨라서 운전이 안되는데 뭐 내려가야겠다 아 잠시만요 존나 아프네 아 잠시만요 존나 아프네 안 오는데요 존나 존나 제일 다른 애가 가든데요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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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네 Boys야 한 명만 끌어봐 아이고 사는 거 에반데 어 뭐야 이건 라이더 30초만 짐 묶아게 먹여봐 30초? 너무 긴데 갈구면 가능해 멈춘 이거 묶어버려 묶어 아니 아니 뭐니? 뭐야 왜 안 죽어 왜 살았냐? 왜 살았냐? 진짜 왜 살았지? 뭐지 왜 산거지? 힐 있었나? 아니 힐 있었나? 아 쟤 힐? 힐 있었나 보다. 힐 있었나 보다. 아 씨발 매치 베이킹은 새거는 거 같은데? 힐 있었나 보다. 힐 있었나 보다. 저게 왜 이렇게 세냐? 힐 있었나? 힐 있었나? 힐 있었나? 누누 보 스킨 좀 재밌다. 힐 있었나? 파워 다이브. 힐 있었나? 힐 있었나? 힐 있었나? 아 잠시만요. 어 됐다. 뭐야 이게. 힐이. 힐이. ㅋㅋ 욕 먹어야지 게임 좀 재밌는데 전체적으로 뭐지 왜 디리어 있지 ㅋㅋ 그 와중에 근데 KDA 이봐 뭘 어 잠시만요 니달리 오네요 아니야 이겨 나 키가 없어? 와 회복력 빡 나 갈게 난 갈게 빠른 손절 누가 내 레드 먹었어? 어떤 새끼야 그게 뭐지? 아 누가 내 레드 먹은 거 같은데 난 내가 난 뭐지 임마 됐지 임마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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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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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황공석이 갈까? 영광 라이브 아 미안 아 빼 정확하게 응 그쵸 1 응 진중 왜 저에게 딱 으음 롤루 언제 나오지? 난 예정들 안 먹고 예정들 안 먹은 것 같아 진짜 좋다 안 나오네 나오네 아 스크랩 개일이다 아 시발 아하하하 아 이 시발 아 아니 이 새끼 궁으로 매일 두꺼비 뺏어 먹었어 뭐하는 새끼네 진짜니 저 못할 것 같은데 정신집중 정신집중 이거 에반데 다 했는데 아 왜왜왜왜왜왜 빠른손절 아 아 어 얼마가 걸리는지 어 나 11레벨 집어야 돼 너 툰덱 서포터야 안돼 아아아아악 같은 팀한테 당한거 가정이네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게임하는데 왜 이.. 어허 잠시만 어디감 어디 어디감 왜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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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거에요 쓰읍 너무 빠른 인생이었는데 아 진짜 너 병신이야 정글링이 존나 느려 네? 평탄 존나 느려 밤이 갔어야 됐어 아 쌍둥이요 존나 가야겠다 누가 와야되는데 한번도 살려두지마라 가야 저거 바론? 오케이 바론 아 끝났네 아 아 또 이 흠 홀림은 고기 쓸지 않는다 하하 네 홀림은 지르다 끝났는데 홀림은 지르다 끝났는데 흫 흫 흫 흫 흫 흫